아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염소장 뒤편 뒤편에 감자를 한줄 두줄 세줄 네줄 심었어요 다섯줄이네요 한줄 두줄 세줄 네줄 다섯줄 심었어요 여기는 이제 에 에 사람이 손을 좀 덜타죠 작년에는 감자 씹어가지고 종잣값도 안나왔어요 그 뭐 장자를 감자를 동네 주민이 다 밑이 아주 작년에 처음으로 감자가 잘 됐는데 밑을 다 캐갔더라구요 올해는 이제 이렇게 그 주민들을 집 가까이 안심고 좀 떨어진 데다가 이렇게 감자를 심어요 응